네 서진 단장님 쉽슴육슴 가야죠 텐텐으로 갑시다 그럴 줄 알고 우리가 나상도를 아껴둔 겁니다 아 이게 됐어 됐어 학생분 나상도 황금기사단의 최하 최하 야 제가 승부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나상도 씨를 끝까지 아껴두고 있었어요 아 근데 기대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상도 형이 오늘 이길 때가 됐어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어 서른도 선배님의 너만을 사랑했다 너만을 사랑했다 점수 잘 나오는 노래입니다 정박의 또박또박 우리도 점수가 잘 나오는 노래입니다 오늘 제아를 기적적으로 꼭 이기고 네네 사랑의 이름표로 바꾸겠습니다 나상도 씨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박으로 가면 돼 보고 mín 하나 둘 셋 넷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놓치면 깨어지는 유리알 같은 사랑은 아픔인 거야 정주고 마음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남납일 수 없잖아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테이프 없죠? 없어요 들고 계세요 박자 박자 맞춘다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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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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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아 백성나는 거 아니야? 놓치면 깨어지는 유리알 같은 사랑은 아픔인 거야 정주고 마음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남납일 수 없잖아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나상도 점수 확인합니다 나상도 점수 확인합니다 나상도 점수는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진짜 너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가 나가 아우 됐어 왜 나만 점수 맨날 밀어 마스터님 너무하시잖아요 진짜 저번에 90점 91점 나상도 원래 90점 야 내보내 내보내 한 번만 아 진짜 화낼 만해 화낼 만해 아 마스터 너무하잖아 저기 앉아있어 저기 앉아있어 저기 앉아있어 내려가서 보세요 저기 앉아가 저기 앉아있어 나상도 화낼 만하다고 마스터님은 똑같아요 여기 또 느낌이 다를 것 같네요 우리 나상도 지금 완전히 이탈했어요 지금 김성철 씨 올라오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갑니다 몰라 몰라 아티스트 분은 몰라요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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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점 남아라 90점 음악 주세요 한 번떼예요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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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픈 너만을 사랑했다 잘한다 아이들 다 잘한다 잘한다 안해 아낌없이 태워버렸다 널 위해 나를 태웠다 사랑했지만 너를 보낸다 나는 너를 찾지 못하고 나보다 더 널 사랑해줄 행복을 찾아 떠나는데 약한 모습은 보이기 싫다 혼자가 될지라도 무십이죠? 혼자가 아니거든요 혼자가 아니거든 꼭 비져라 너만을 사랑했다 그것이 전부였었다 무십이죠? 같이 팀이잖아 이별이라 생각 못했다 꿈에도 생각 못했다 사랑했지만 너를 보낸다 나는 너를 찾지 못하고 나보다 더 널 사랑해줄 행복을 찾아 떠나는데 약한 모습은 보이기 싫다 혼자가 될지라도 사랑했지만 너를 보낸다 나는 너를 찾지 못하고 나보다 더 널 사랑해줄 행복을 찾아 떠나는데 약한 모습은 보이기 싫다 혼자가 될지라도 높아 나산동 1점 차야? 그냥 상도형을 데리고 노시는 것 같아요.